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 40장 12절로 18절 말씀 제가 먼저 12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어 담아보았으며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지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노는 뗄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 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자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라는 것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교회는 여러분 불안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거든요 교회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동안 유효한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보다 더 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수단으로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라 교회가 선교보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 선교라는 목적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선교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미셔널 처치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교회가 전초기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고 교회보다 선교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전에 경험했던 교회 생각이 갇혀 있을 게 아니고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곳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내용을 조금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 PPT를 잠깐 보면요 이런 것들 배웠죠 처음에 사사시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어요 카리스마가 통치했던 때입니다 카리스마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작동했을 때가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를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로 만족을 못해요 저런 다른 이방 민족과 같이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왕정시대가 도래하죠 그때가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런 왕의 시대까지는 카리스마가 그래도 유효했다 유지는 됐다 그러나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지는 못했어요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다 실패한 왕들이죠 엄연히 따지면 그리고 나서 남북이 분열되어지고 그 분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카리스마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냥 인간 왕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볼래요 4번 바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비참한 상황이 도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배경이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 때는 어떠했을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를 우리는 굉장히 비참했을 때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기는 비참했을 때는 아니에요 왜 그것을 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가 하면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가게 되는데요 총 인원을 쳐보면 4,600명입니다 4,600명 그러니까 이게 남자 인원만 치다 하더라도 가족이 끌려갔어도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었을 거로 보고요 또 포로로 간 사람들이 우리가 일제 압박 때처럼 막 이렇게 고욕을 다하고 강제 노동을 하고 그랬다기보다는 엘리트들이 많이 갔어요 우리 다니엘과 새 친구들 보면 알지만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하고 걸려있죠 지도자들을 빼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정책 자체가 관대했다 더 나아가서는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에서 우리가 바사라고 불리는 강대국으로 바뀌어질 때는 고레스 왕이 심지어 보내주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그 땅에서 이룰 만한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힘들었던 것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많이 사라졌죠 주변에서는 이런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지배하려고 자꾸 들어오죠 그런데 힘은 없죠 성벽은 무너졌죠 기근은 찾아오죠 폐허가 됐으니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겠어요 그런 어려움은 있었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가 그렇게 막 비참했을 때는 아니라고요 저는 이런 내용을 좀 보면서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뭔가 이렇게 고통을 느끼게 하는 데 뜻이 있질 않아요 이놈들 잘못했는데 한번 혼 좀 놔봐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돌이키길 원하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애가 그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인데 애가를 쓰지 않아요? 그 안에 3장 말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며 70년 포로를 가도 다 버리질 않아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극률이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 33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건 본심이 아니다 포로기에 막 비참하게 이게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 아니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카리스마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고난에는 불필요한 고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이게 길어질까 봐 오늘 설명은 다 못합니다만 에레미야가 52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52장 맨 마지막에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폐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결론이 나와 있는데 그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아 여호야 김, 여호야 김, 여호야 긴 이런 왕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시드기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원래는 마따냐라는 이름인데 여호와의 선물 이런 뜻이고요 시드기아라는 뜻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런 뜻이고요 여호야 긴 이런 마지막 왕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지금 폐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여호야 김, 시드기아 이런 단어가 전혀 안 맞잖아요 여호와가 공의로우시다면, 여호와가 강하시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포로로 끌려갑니까? 라고 의문부호를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에레미야 52장에 이런 이름의 왕이 등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강하신 하나님은,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키신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올 때 고난은 소망과 함께 옵니다 반드시 소망과 함께 옵니다 고난만 없어요 고난만 주어지지 않아요 고난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극복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에게 고난은 반드시 소망과 함께 온다 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를 통하여 에레미야를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많은 선지서를 보면 여러분 심판만 나와요? 아니요, 심판과 함께 항상 회복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헷갈리잖아요 아니, 이거 심판하겠다는 거야, 회복하겠다는 거야 그게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다면 여러분, 무언가 완성이 되려면 그 길목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완성의 길목에는 고난이 있다 조금 있다가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구원이라는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고난이 없이는 완성되지 않는다니까요, 일이 우리가 지금 하늘에 유업을 얻을 마지막 본양을 향하여 가는 우리 인생의 길목에도 반드시 고난이 있다 그 길목의 고난을 통하여 완성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약점은 뭐예요? 고난이 올 때 고통을 보게 하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끝이다 고난을 통하여 자꾸 사망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안경을 쓰셔야 돼요 신앙의 안경 안경을 쓰면 다른 게 보여요 우리가 지금 시력이 없어져서 그래요 자, 신앙의 안경을 쓰고 여러분 방금 보여드렸던 자막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고난이 올 때 나 죽을 거야가 아니고 고난은 소망의 다른 말이에요 고난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된다 소망을 갖게 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이 완성되려면 그 길목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과정이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하고 돌아가시면 되는데 딱 결론 끝입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러나 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더 드려야죠 주님의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오늘 고난의 문제들을 세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는 고난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에 닥치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닥치는 고난 우리 인생에 닥치는 고난은 여러 이유 때문에 옵니다 죄의 문제도 있고 욕심의 문제도 있고 때로는 이유 없이도 와요 왜냐하면 이 땅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하나님 이게 이제 성경 안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또 하나의 고난이고요 세 번째는 첫 번째 고난과는 달라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지만 첫 번째는 이유가 있거나 혹은 이 땅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짧게라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잘 해석하고 나가시길 바라요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인생에서 닥치는 고난의 문제가 여러분 오면은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힘을 없애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죄 짓는 힘빼기다 죄 짓는 힘빼기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여러분들 단지 막 무슨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나쁜 일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내 힘으로 내 나라를 세우려는 그게 이제 죄거든요 그 힘을 빼버리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고난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혹은 고난의 끝물에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이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거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 깊이 깨닫게 되잖아요 여기 역대야 36장 21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 포로기로 끌려갔을 때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해, 이 36장 21절 앞으로 보면은 우리가 아까 에레미야 52장과 같이 이스라엘이 폐망하게 되는 그때를 동일선상에서 적은 내용이거든요 이해, 수많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역대 상하는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이제 그 열왕들의 얘기를 다시금 정리한 거거든요 돌아와서 보니까 왜 70년을 갔어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의 방법대로 자기의 풍성한 열매를 위하여 자신의 힘으로 바할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땅에 안식을 주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해수를 그대로 쳐서 우리는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우리에겐 고난이었지만 누구에겐 쉼이었습니까? 땅은 쉰 거예요 땅은 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역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짓지 않아요 힘을 빼는 거예요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닫게 하는 겁니까? 농사도 열매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원치 않게 이런 때를 지나가고 있어요 아마 수백 년의 시간 동안에 어찌 보면 경제활동, 산업화되면서 땅이 쉬질 못하고 우리가 쉬질 못하고 우리 자녀들이 쉬질 못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 속에서 아마 우리가 쉬어야 될 이유들이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관계 맺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한 때라고 여러분 해석하시면 돼요 아이고 교회 못 가니까 죽겠다 힘들다 그리고 고난으로만 여기실 것이 아니고 무엇을 쉬게 해야 되고 무슨 힘을 빼야 되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열매 하나도 그냥 씨 하나도 심으면 바로 열매가 납니까? 농부의 수고가 있죠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자연을 벗삼아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농사라든가 아니면 바다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마 이런 분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아마 경험적으로 자연이 내어주지 않으면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실 거예요 아이들 키울 때도 우리 뜻대로 됩니까? 자꾸 힘을 빼게 되잖아요 아이들과 충돌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열매 맺는 가을 계절에 가장 많이 읽히는 시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일 겁니다 다 아쉽겠지만 다시 한 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대추 한 알에 담긴 의미예요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랑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뭐 그 고난이 없으면 천둥, 번개, 비바람, 태풍, 무서리가 내리는 추운 밤 땡볕이 내렸지는 그 한 낮의 볕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과연 대추가 열려지는가 여러분 대추에 담긴 고난의 의미가 저리 큰 인생이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불공정한 세상 속에 닥치는 이유 없는 고난이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만을 바라보겠지만 그러나 의미 있는 고난이 있어요 힘 빼라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도 고통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빼야 될, 내가 힘 주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이 고난의 때를 의미 있게 지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나와 있는 고난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고난은 고난이라고 쓰지만 사랑이라고 읽는 게 딱 맞습니다 고난은 곧 사랑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좀 달라요 우리의 고난은 외부로부터 오죠 어떤 핍박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건강에 힘든 것, 관계에 어려움 이렇게 오는데 예수님의 고난은 외부로부터 온 게 아니죠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한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알고 고난을 스스로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볼 때는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를 해석하는 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는 데는 의미가 없어요 이미 십자가에 박히시기로 작정하고 오신 건데요 우리의 질문은 왜 박히셨을까? 왜 죽으셨을까? 고난에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결론을 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 2사야 40장을 한번 와볼게요 40장 15절 16절입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열방이 어떻대요? 그냥 물 한 방울이래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저울의 작은 티끌, 먼지 같고 또 섬들에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티끌, 먼지 다 작은 것들이죠 16절, 레바논은 그 나라, 큰 나라가 뗄감에도 부족하겠거든요 레바논에는 나무가 많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나무에 목재가 좋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사드리려면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레바논 자체를 뗄감으로 써도 작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에 대한 얘기예요 얼마나 전능하신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2사야 40장부터는요 2사야 1장에서 39장하고는 완전히 내용이 달라집니다 39장까지는 너희 회개해야 돼 너희 바벨론 포로 끌려갈 거야 너희 지금 고난이 올 거야 라고 얘기하다가 40장부터는 갑자기 전능자를 나타내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2사야 40장부터는 제2이사야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다른 사람이 썼다고 왜냐면 완전히 문채고 내용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는 약한 하나님처럼 그냥 우리 바벨론 포로 끌려가는 것을 내버려두는 하나님처럼 나타나다가 40장부터는 전능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40장을 읽으면 어때요? 이때부터 드디어 회복이 되려나 보다 이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역사 하나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40장부터 특별히 50장에 넘어가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종이 나타나는데 그 종이 좀 이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다우 있을 꿈꿨거든요 아니 열 방울 물 한 방울로 여기는 그 전능자잖아요 그러면 다 무너져라 그러면 바벨론도 무너지고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살아나라 그러면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가니까 너희가 이제 소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 너희 다시 포로기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역사하실 거야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주실 거야 막 얘기해놓고 그런데 그 왕이 누군가라고 보여주시는데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힘이 없어요 연한 순 밟아버리면 끝나잖아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마른 땅? 물도 없어 죽을 거 아니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울 것이 없다 아니 이사야 40장부터 희망을 노래했는데 떡하고 주인공이 등장했는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것이 없는 거예요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연약해 보여서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고 간고를 겪고 질고를 알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것은 이사야 시대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얘기예요 우리도 예수를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기에 흠모하지 못할 것 때문에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는 하나님이 희망을 노래할 때 우리가 원하는 장밋빛 희망을 보여주길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고난의 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을 이뤘었던 마틴 루터의 얘기 중에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긴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은 처음에는 마귀가 나타나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희망을 노래하고 구원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고난의 종이 나타나세요 실망해요? 안 해요? 지금 하... 뭔 고난이야 하... 왜 고난이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 아니야 너 마귀지 이럴 리 없어 하나님의 역사는 이럴 리 없어 하나님은 고난을 주실 리 없어 하나님은 고난의 종을 주실 리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는 오해예요 하나님인데 혹시 마귀 아니야? 왜 이러실까요? 왜 이러실까요? 우리가 원하는 행복 우리가 고난으로부터 해결하는 어떤 방법은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어 주시길 원하는 것이죠 말 한마디면 모든 게 해결되길 원하는 그러나 이사야 40장에 나타났던 열 방울 물 한 방울처럼 여기는 전능자는 스스로 그 전능함을 포기하고 고난을 택하신 거예요 전능함은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은 그 전능함을 쓰고 써도 마이너스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을 베풀고 베풀어도 절대로 그 능력이 줄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소유에 조금 더 줄어들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고난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멜 깁슨인가요?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 영어 아실 거예요 영어 단어 passion이라는 뜻을 사전으로 찾아보면 열정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남아요 열정, 열심 그럼 이 The passion of Christ를 그리스도의 열정 이렇게 해석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이 단어가 붙으면 그건 순환이에요 순환이에요 고난이라고 쓰입니다 여러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전능자란 말이죠 전능자에게 여러분 열심이라는 단어가 어울립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열심을 내요 무슨 열정을 내요 제가 다섯 살짜리 아이하고 달리기 할 때 열심히 달려요 그냥 슬렁슬렁 달려도 이겨요 전능자에게는 열심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툭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다섯 살짜리 애가 아빠가 슬렁슬렁 달리는 걸 보고 어떤 마음을 가져요? 아빠 나한테 자꾸 져주는 거야? 이럴 때 비로소 아빠는 어떤 척을 합니까? 열심히 뛰는 척을 하죠 왜 이렇게라도 해줍니까? 그 아이에게 상처 안 주려고 그게 아빠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잖아요 여러분 전능자에게 열정은 필요 없습니다 전능자에게 열심은 필요가 없어요 왜 열심을 내실까요? 그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해서 열심을 일부러 내시기 위하여 그 전능함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이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깨달아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세 치열을 가지고 이게 다 설명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능함을 버리고 그 전능함으로 십자가의 위기를 피해가지 않고 기꺼이 몸을 내어드려 그 자녀들에게 사랑을 내어 보이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함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져서 내 모든 것이 충족되기를 원하죠 충족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충족되는 순간 우리는 죄성이 나와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카리스마를 잃어버려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네 번의 과정을 통해서 봐왔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우리에게 충족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고난을 보며 자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은 결국 몸을 얼마나 많이 쓰는가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랑은 결국 몸을 얼마나 쓰는가에 달려있다 손 하나 까딱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느끼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존 큐라는 영화 보셨어요? 저도 예전에 봤다가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클립 영상으로 봤는데 아들이 교통사고인가요? 심장병이니까 심장병으로 심장을 이식해야만 살 수 있는데 심장 이식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애는 죽어가게 생겼고 그때 이 아버지가 선택한 게 뭐예요? 총을 들고 병원에 가서 심장 이식자가 없으면 내가 죽을 테니까 의료진 데려오라는 거예요 내가 딱 죽자마자 내 심장을 아이에게 이식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 영화는 미국의 의료법이나 의료 상황을 꼬집는 내용도 있지만 저는 그 장면을 대할 때 몸을 써서 사랑을 극대화했은 마지막 방법이 뭘까요? 그건 죽음이거든요 나를 없애서 다 주는 거잖아요 내 몸을 다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자녀의 문제를 백만장자가 돼서 해결해 주는 걸 보면서 감동받지 않아요 있으니까 해주지 그리고 백만장자 부모는 그 아이한테 비싼 차 한 대 사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사랑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없지만 꼭 필요한 그 심장을 위하여 내 몸을 던지는 것을 보고 우린 감동하고 사랑이라 얘기하죠 하나님의 전능함을 숨김으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몸을 통하여 보여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고난 십자가의 순환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왜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가에 고난의 문제가 나올 때 그것을 왜 이렇게 약해 볼펌이 없어? 왜 이렇게 아름답지 못해? 왜 다윗이 아니야? 라고 볼 것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러면 성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감당할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고난을 받으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가져라 여러분 고난을 받으라고 성경에서 요청할 때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난 할 수 없어요 여러분한테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찬양 아무리 불러도 우리는 내 몸을 던져서 희생할 만큼 대단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고난을 스스로 선택함으로 너에게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고난을 받으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나를 더 사랑하라 나를 더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르라 너도 기꺼이 고난을 선택하라 디모데우서 1장 8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후배에게 쓰는 편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복음이 바로 날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의 사건을 들었다면 너도 예수를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더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겠습니까? 못하죠 세상의 풍파 때문에 예수를 저주하거나 예수를 모른 채 하거나 예수를 부인하지 말고 예수를 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믄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그는 끝까지 날 사랑할 거기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예요 우리 고난을 너무 고통으로만 해석해요 내게 당하는 이유 있는 고난, 내가 당하는 이유 없는 고난 세상의 풍파 때문에 막 피하고만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고난받으라고 그러면 어이구 내 돈 뺏어가면 어떡해? 내 건강 뺏어가면 어떡해? 내 힘 뺏어가면 어떡해? 내 주의 뺏어가면 어떡해? 맨날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소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1번의 고난과 3번의 고난은 달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돈 내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너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널 위하여 행한 일을 기억하고 너도 그 마음을 헤아려주길 원해 나 배신하지 마 나 부인하지 마 나를 자랑해 나를 찬양해 이 부탁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왜? 이 고난이 무슨 돈 뺏겨서 해요? 건강 뺏겨서 해요? 아니면 살 집이 없어서 해요? 좋은 차 없어서 해요? 자녀가 서울대 못 가서 해요? 아니에요 그 1번의 고난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를 사랑함으로 당한 고난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이 9절까지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형선거 같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죽을 것 같더라 그러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은 여러 가지로 옵니다 내 힘을 빼기 위하여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라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알라고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를 성경 말씀에 적어놓고 복음으로 들려주실 때가 있고 또 우리에게 때로는 헌신과 희생을 요청하면서 예수 배반하지 마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더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건면하고 부탁할 때가 있어요 이 세 가지 고난을 잘 이해하시고 그러나 이 고난이 어떠하든 간에 고난은 고난 혼자 안 온다 소망과 함께 오고 그리고 반드시 소망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 속에 우리의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기 바라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구약 시대에 우리가 제사를 많이 드렸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료를 보니까 제사를 지내려고 양을 함께 데려가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최소한 제사를 지내기 일주일 전에는 그 양과 함께 와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 구입했던 아니면 자기가 끌고 왔던 간에 4일 동안은 적어도 함께 지내야 되는 거예요 양하고 내가 가지고 온 양이 4일 동안 나하고 함께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정서로 보면 양보다는 여러분 반려견들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반려견 혹은 지금 구입했더라도 4일을 같이 그 강아지랑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은 율법은 딱딱하고 해서 제사 이런 얘기 나오면 그냥 양 데리고 가서 얼른 가서 죽이세요 그리고 퍽퍽퍽 죽인 다음에 그 피 가지고 재단을 확 뿌리고 이제 내 죄가 사해졌다 이런 거칠애로 여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제사에도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양을 4일 동안 같이 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러 제사장 앞에 가서 내어주면 제사장이 그 양이 흠이 없는지를 꼼꼼히 살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질문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정말 이 양을 사랑하십니까? 그 대답을 세 차례에 걸쳐서 하지 않으면 제사를 못 드립니다 어떤 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양을 바칠 때 내가 사랑하는 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양이 죽여지고 제사를 드려짐을 통해서 양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무엇이 올라가는 겁니까? 내 회개의 마음 이 사랑하는 양을 찢어 죽임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올려드림으로 내가 더 이상 죄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제사장을 떠나는 것이 제사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하는 게 뭐예요? 결국 사랑과 사랑이 만난 여러분 문제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고난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 자리에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그 사랑을 확신하기에 반드시 하나님을 소망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라는 믿음을 드리는 그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 예배이죠 모여서뿐만이 아니고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에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그 요청을 뿌리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의 교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저는 사실 오늘 찬양을 고르면서 고난에 대한 주제를 좀 가지고 우리 같이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도록 찬양하면서 더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주일 예배 찬양으로 하늘보자라는 찬양이 불려진다라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되게 뜨거워지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 내 고난 해결해 줄까 안 할까 이런 거에 막 집중해가지고 그러기보다 그냥 다들 신앙의 안경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예배할 때만큼 우리가 하늘보자 아래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좀 그런저런 고민과 문제들을 다 떼어놓고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분명히 이 찬양 가운데에도 오늘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은혜로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네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금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이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정기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우리 다시 한번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무릎 꿇고 무릎 꿇고 경배하리 경배하리 권능의 주님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성과 정기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위에 주니 우리 2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아멘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댄대히 주님의 보자로 나아갑니다 나아가리 오 하나님 천님의 빛난 보자를 바라보며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성과 정기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성과 정기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권하신 주님을 향하여 그 보좌위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보좌위에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성과 정기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위에 주님께 두 눈을 감고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고 성령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열방이 물 한 방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전능자가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여하신 하나님이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다윗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솔로몬의 강력한 부유함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보기에 조금 더 흠모하고 아름다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전능함을 포기하고 왜 기꺼이 그 몸을 내어주셨을까요? 거기에 사랑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더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을 대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신앙의 정수입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시죠? 고난을 받았으면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 이것이 진리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이용해서 그 위기를 탈출하는 신앙으로 자꾸 저급화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두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특별할 것도 없고 더 위로받아야 될 것도 사실상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양을 죽이기 위하여 제사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내 위로를 위하여 내 격려를 위하여 예배를 이용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금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제자됨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조용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같습니다 피아노 반주 들으면서 우리 목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